결국 우주에 우리가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은 신의 뜻이 있고요. 신의 의지가 있고 그러면 우리도 신을 본받았는데 신성이 들어가 계시고 신의 명령이 있고 자연계에나 다 신이 지배하죠. 통치하죠. 인간한테도 다 내재되어 계셔가지고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계세요. 그걸 현저히 어겨버리면, 뜻을 어겨버리면, 양심이라고 볼 때 현저히 어겨버리면 범법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죠. 그런 분들이 있고, 그 외에는 웬만하면 신의 뜻을 어기려고는 안해요. 내 양심에 가책이 있잖아요. 찔림이 있잖아요. 그러면 뭔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. 그렇지 않아요? 우주는, 천지는 알아서 우주가 굴리시는 거고 애고는 자유의지를 주는 바람에 내가 선택적으로, 되게 고등한 동물이죠. 인간을 좀 그렇게, 물론 문제가 되는 인간들한테는 되게 동물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도 붙이고 우리가 인간을 폄하하기도 합니다만, 자유의지를 줬다는 게 너가 선택에서 해.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고 내가 신의 의지를 알아내서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. 동물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. 그래서 동물로 가고 싶으세요? 동물이 편해서? 안 편합니다. 몇몇 여의 있는 동물이 있긴 하지만 그 세계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선물로 신한테 부여받았다. 그래서 그러면 결국 공부해서 내가 알아내가지고 신의 뜻을 내 안에 담는다는 건데 내 말과 행동에 담는다는 건데 쉽지 않죠.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된다. 해내면 현인, 성자라는 게 침호도 듣게 된다. 몇몇 분 계시잖아요. 인류에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만 마시고 나하고 너무 다른 존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그분도 사람인데 인간으로 와서 해내셨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습니까? 뭘 하셨는지를 알아내야죠. 어떤 걸 하셔서 그 자리까지 가셨는지 그러면 스펙트럼이 범죄자로 갈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. 악한 길도 있어요. 악도도 있어요. 그런데 선도 선으로 향하는 길이 있고 선 쪽이 신의 의지겠죠. 악을 둔 건 자유의지를 줘서 그런 거다. 거스를 수 있는데 너가 공부해서 내 뜻을 알아내서 내 뜻에 따라와라. 그런 게 좀 힘든 부분이죠. 그런 걸 함께 해주는 게 이런 멘토들이 할 역할이겠죠. 먼저 걸었으니까 그런 길을. 네